역동과 감동 하나옥크 캐리그트 2021 16라운드 경기 전남드래곤 조합두천의 부시의 경기 이상균 해소리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곳에서 전남드래곤지에서도 감독 생활을 했었던 유상철 감독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렇게 천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좋은 역량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 최고의 감독으로서의 그 모습을 기대했었거든요. 아 정말 마음이 좀 착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파악을 참산하였고요. 그 다음에 미대학팀의 친구들이 입장립을 하고요. 정경북 감독의 발사진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강사부를 가져와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나서는 선수고요. 유상철 감독에 대한 묵념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르는 영상이 경기장에서 또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김태현의 염소 경기장에서 또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경기장에서 또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연필한 분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